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씨입니다. 오늘은 스팟 자료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임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. 이 게임은 질문이라는 걸 꼭 해야 돼요. 질문을 활용한 소통 게임 중에 하나예요. 제목은 텔레파시 게임이다 라고 제가 붙였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질문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잖아요. 이 사이토 다카시가 쓴 질문의 힘이라는 책에도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다 라고 질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. 이만큼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. 오늘은 이 질문이라는 걸 활용해 스팟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게임을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. 텔레파시, 텔레파시 통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질문으로 동료와 또 옆에 있는 짝꿍과 통하는 텔레파시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은요. 이렇습니다. 조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보통은 이 게임은 팀별 활동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조원들, 팀원들끼리 그루핑으로 되어 있다는 점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팀원 중에서도요. 대표 선수 한 명을 선발을 해주시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 조 중에서 제일 잘생긴 분, 제일 똑똑할 것 같은 사람, 또는 제일 리더십이 있는 사람 등등 이렇게 이미지 게임으로 대표 선수 한 명을 선발을 합니다. 한 명씩 선발이 되면 각 조가 6명이라면 6명이 선발이 됐겠죠. 그럼 이제 뭘 해주시냐면 그 대표 선수에 대해서 나머지 조원들이 그 선수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질문 게임의 핵심이거든요. 질문,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? 평소에 알던 동료라면 그동안 주말에 뭐 했는지, 또는 고향이 어딘지,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, 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, 등등, 자녀는 몇 살인지,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한 것들, 발 사이즈, 키, 뭐가 있을까요? 이상형, 좋아하는 노래,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시는 시간을 대략 3분 정도 드립니다. 그러면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. 그 질문에 대해서 대표 선수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 그 답변을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역할을 팀원들이 해주시는 겁니다. 여기까지가 한 3분 정도를 소요가 되고요. 이제 다 3분이 끝났다 싶으면 각 조의 대표 선수 6명을 앞으로 출전시킵니다. 이 선수들 6명에게는요. 강사가 간단한 하얀색 종이와 펜을 드리고요. 뒤돌아보게 숩니다. 앞에 교육생들은 그 선수들의 등이 보일 수 있도록 쓰게끔 해요.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드렸고 각 조원들에게도 각 조마다 하나씩 스케치북 또는 A4용지와 펜 같은 걸 하나씩 드려요. 그래서 우리 골든벨 퀴즈 아시죠? 정답을 아시면 써주세요. 해서 정답 쓰고 하나, 둘, 셋 하면 이렇게 스케치백 드는 거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건데요. 어떻게 할 거냐면요. 제가 앞에 나와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조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릴 겁니다.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대표 선수의 키를 정확하게 써주세요. 이런 질문들 있죠. 그동안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부터 심오한 질문부터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사가 미리 한 5개에서 6개 정도 질문을 정해놓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. 텔레파시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퀴즈를 드립니다. 우리 대표 선수의 키가 몇일까요?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하고 시간을 드린 다음에 들어주세요. 하면 대표 선수도 본인의 종이에다가 178이라고 써주시고 본인의 키를 써주시고요. 또 조원들도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쓰시겠죠. 그래서 하나, 둘, 셋 하면 동시에 들고 텔레파시, 정답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를 텔레파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측정을 합니다. 이렇게 통한 조에게는 포인트를 하나씩 드리고요. 가장 포인트가 많이 쌓인 조에게 최종 5승 점수를 드리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. 이 텔레파시 게임은 너무 재밌어요. 이거는 강사가 앞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자아지우지가 되는데요. 그때 강사의 전략은 질문을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. 그냥 간단한 것부터 정말 심오하게 질문과 대화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있죠. 예를 들면 이상형이라던가, 배우자의 이름이라던가, 좋아하는 연예인, 발사이즈 이런 거 있잖아요. 쉽게 물어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두셨다가 마지막 난이도,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내시는 겁니다. 대화를 한 조 같은 경우는 잘 맞추지만 또 어려워하시는 주들은 또 이렇게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 있겠죠. 이 게임은 나중에 메시지를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된다. 상대에게 부동화 평소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많이 못하는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도 서로의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란다.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 대한 마무리를, 정리를 우리 강사분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재미와 또 유익함을 더해서 텔레파시 게임을 활용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제가 다 실제로 강의 때 활용을 해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더 첨가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